안녕하세요 오늘은 밑반찬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소고기 장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조림용 홍두깨살 600g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토막을 내서 찬물에 좀 담궈둬야 핏기가 빠지니까 이렇게 먹기 적당한 크기로 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서 여기도 찢기 있다 이렇게 좋게 이 정도 길이로 잘라서 한 30분 정도 찬물에 담궈서 핏길이를 뺀 다음에 장조림으로 해볼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한 30분만 찬물에 담궈 둘게요 이렇게 찬물에 담궈서 한 30분 핏길을 빼주세요 핏물을 뺀 고기에 뜨거운 물로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한번 이제 헹궈 줄 거에요 찬물에 한번 이제 헹궈 줄 거에요 물이 끓면은 고기를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고기 사이에 핏덩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한 2분 정도만 데쳐 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쳐 내면은 장조림이 깔끔하니 깨끗하게 됩니다 이분이 다 됐습니다 찬물로 한번 헹궈 볼게요 이렇게 지금 가위에는 불쑥 물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찬물로 이렇게 헹궈진 고기를 냄비 밑에다가 넣고 물 고기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1000ml 인데 알 후추 한 2, 30ml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다시마 한 2개 정도 그리고 생강 편썰어서 조금 넣어 줄 거에요 이렇게 생강까지 넣고 한 3, 40분 끓여 줄게요 끓은 지 10분이 됐으니까 다시마는 건져내 주세요 다시마는 10분이 지나면 다시마에서 점액질이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하니깐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건져내 주시구요 이렇게 가위에 불쑥 물이 있으면 이렇게 걷어 내주시는게 깨끗해요 지금 30분 정도 끓었네요 진간장을 2컵 정도 이렇게 구워주려고 합니다 200ml 한 컵 저는 다시마 간장으로 좀 더 맛있게 하려고 지금 다시마 간장으로 2컵 그럼 400ml 네요 애추리알을 80개를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 간장 넣고 메추리알 넣고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메추리알에도 어느정도 색깔이 입혀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이때 이제 마늘도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빠리고 고추도 이때 이제 넣어주시고 한 10분 정도만 더 이렇게 끓여주시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꽈리고추 색깔도 예쁘네요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은 단백질도 많고 또 여기에 메추리알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단백질이 풍부하니깐 요즘처럼 이렇게 입맛 없을 때는 밑반찬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은 다른 반찬 많이 필요 없이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찬 넣고 한 20분 이렇게 졸였는데 다 된 것 같습니다 고추 냄새도 이렇게 얼큰하게 올라오고 메추리알 색깔도 입혀졌고 너무 많이 졸이면 꽈리고추 색깔도 덤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니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불을 끄고 간을 한번 볼게요 짜지도 않고 또 생강 향도 약간 나고 또 꽈리고추가 약간 얼큰해서 간이 적당하니 맛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장조림을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 찢어지네요 장조림을 이렇게 찢어먹는 맛도 있잖아요 짜서 흘려놓고요 여기에 메추리알도 여기에 메추리알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꽈리고추도 이렇게 예쁘게 또 한쪽에 얹어주시고 위에다 국물 이렇게 맛있게 껴안고요 아휴 밥먹으면 정말 맛있겠네요 오늘 밑반찬으로 소고기 장조림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